이거 다 야! 나 꿀 저거 국방 먹고싶다 뭐야 아케테 뭐해 응 아케테 이요 초간편 전자레인지 그냥 렌즈에 돌리면 돼 내부를 써서 돌리는거잖아 뜯어봐 시앗호떡은 처음이네 호떡이 아니고 국방이야 그래 나 처음이야 같이 먹어야 돼 봐 안 먹어봤을 것 같아 사온거야 그럼 몇개 할까? 4개 다 해 3개밖에 없어 3개만 해 어떤거 만들 수 있는지 알아요? 이거랑 같이 해 음 이건 4개 2개씩 하면 되겠다 비싸 2개고 그 다음에 뜨거 냄새는 호빵냄새 그대로 나는데 그치 저 호빵이랑 똑같은데? 껍질이네 하나씩 먹자 뜨거워 조심해 뜨거워 조심해 우와 시앗 들어 있어 이게 진짜 조심해 얜 조심해야 되겠다 얜 조심해야 되겠다 먹어볼래? 형 servir 처음 먹어보는데 호떡 어때? 재밌냐? 맛있어? 우유가 오우 이 카층 어때? 아스? 어때? 음 달달해? 응 근데 씨앗 딱 호떡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갔네 응 호떡처럼 그치? 근데 호떡처럼 튀기는 건 아니지도 않고 가격이네 호떡이랑 이거랑 어때? 뭐 어떤 게 나아? 호떡이 더 맛있는 거네 어 호떡이 좀 더 나아?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아 그렇게 뜨겁지 않아? 아 그렇게 뜨겁지 않아? 아 그렇게 뜨겁지 않아? 조금 떨리면 뜨겁게 우와 아는? 우와 우와 아내가 대박이네 아내가 대박이네 아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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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이게 호떡이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응 그래 피자 맛있다 맛있다 형 와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오오 피자 아 뜨겁겠다 이건 뜨겁겠다 이건 좀 냄새 좀 다르다 어 피자 냄새 냄새 어때? 피자 냄새 피자 냄새는 안 좋아 비자 냄새? 야, 엄청! 아, 아프지 않아요? 조금이라도! 아, 맛있어! 와, 토마토의 맛은 안됩니다! 네, 냄새가 안됩니다 같이 먹자 와, 피자의 냄새가 안됩니다 진짜! 와, 피자는 냄새가 안됩니다 와, 진짜! 오, 먹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좀 알아봐 좀 알아봐 호야, 호야 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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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야 화가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피자의 맛을 알아봐 그래도 피자의 맛을 알아봐 피자의 맛은 너무 맛있어 그리무와 고치천덩 치즈가 뭐하니? 그리무와 나니? 그리무와 오니크다케 네 화나 봐 천천히 피자맛이야 배불러옵니다 그래? 아빠 아빠 일어나 예이 난 난 엄지 날고 있다 앉아 비켜줄래? 그래 가마도 탄지로다 잠깐만 내 뱀어 내 뱀어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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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